그렇지 오빠처럼 감성도 하고 자 이제 두 개 내렸어요 멋있게 해야지 이제 이거 돌리고자 시원해 아 자 들어왔다 네 그래서 이거 다 딴다니까 당신의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도 저녁은 당신을 위해 내 머리로 다 해주고 싶어서 만약에 하늘이 내게 성년을 빌려준다 성년을 당신을 위해 오빠는 그대 이 모습을 모두 주겠어 상관없어 성년이 만들까 오빠 고마워 내가 언제나 소청 들을까? 이따 2시 반에 저거 기다려 고마워 오빠 앞에서 부를게 나는 어차피 불러줄게 박세네도 좋으시죠 자 오늘 저녁에 집구석 가실 때 저 장동호 같은 사람한테 성폭행이라든지 얼마나 좋냐 세상에 이런 사람 이런 말 해줄 사람 저밖에 없지요 좀 배우시오 도자 엄마를 위해 내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어 하늘이 내게 성년을 빌려준다며 이 성년을 국바를 위해 언니를 위해 아픔 없이 아픔 없이 모두 쓰겠소 만약에 하늘을 하늘이 내게 성년을 빌려준다며 그 성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하늘이 tumors 계속 할게 아픔 없이 자신, 의미